전남 영광군이 이번 달 10일까지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참여자를 모집합니다. 이번 참여자 모집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65% 이하면서 재산이 2억 원이 안 되는 만 18세 이상 영광국민 15명을 모집하는데 한 세대에 2명 이상 신청할 수 없고 공무원의 배우자나 자녀 역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. 참여를 원하면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등 구비서류를 가지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.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의 임금이나 근무 시간 등 자세한 내용은 영광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과 읍면사무소에서 안내합니다.